가장 잘하는 건 뭐야? 태권도랑 의도랑 복싱이랑 멀리뛰기 보통 전화기 때는 슬라임인데 금쪽이는 꿈이 뭐야? 유리사 유리사에서 아빠한테 유리해주고 싶어 딸은 또 이런 걸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? 원하는 거 다 말해주면 어떻게든 해주려는 아빠 저번 주엔 심리상담사 웹급 닫고 물속에서 위험 빠지는 사람들 지키는 것도 해봤고 그런 멋진 아빠가 좋아 또 아들은 아빠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데 금쪽이는 뭘 제일 잘해? 흠 흠 흠 흠 흠 흠 잘 모르겠어 흠 흠 흠 흠 근데 별로 잘하는 건 없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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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 들었다, 어린 나이에. 저... 이현이랑 나를 위해 너무... 너무 많이... 너무 많이... 잘해줘서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왔죠. 아... 아빠가 힘들어 보이니까 나라도 말 잘 들어야지. 아이고... 희생하는 걸 다 알고... 그저... 흠!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우와... 엄마 일을 아빠가 다 해주고 계셔서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. 근데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고, 세상에. 아이고, 세상에. 우리 아이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아이고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들 맞습니다. 네, 됐죠. 어떠세요? 아이들 속마음 들어보시니까. 처음 들었어요. 저런 생각을 할 거라고. 네, 진짜.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. 네. 네. 네.